지금 현재 외신들, 특히나 반중국 성향의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한독수 국무총리가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깍듯한 예의를 받으며 당시에 시진핑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실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결정된 바 없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일, 중, 정상회의가 중요하다 사실상 한, 미, 일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죠 이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또한 외신들이 이렇게까지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온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덤 데일리나 대만 포스트 등 반중국 성향의 매체 이 워딩을 GTV가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부, 특히나 중국의 웨이버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요청을 대놓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독수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당시에 시진핑이가 얼마나 아첨을 많이 했습니까 시진핑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며 한국과 중국은 때를 내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며 먼저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한국의 한독수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에 시진핑과 한국의 한독수 국무총리의 정상회담도 매우 이례적이었지요 한독수 한국의 국무총리를 깍듯이 예유를 한 시진핑 한독수 국무총리 옆자리에는 왕이 외교부장을 앉혀놓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자라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구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놓고 결정된 바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중국의 웨이버 또 중국의 기간지나 여러 언론들에서 그동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하든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특히 문재인 전 정권은 베이징까지 가서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혼반만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전에 어떻게 하든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상호주의의 입각, 원칙주의의 입각 또한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려면 준비를 제대로 해라라는 시그널을 중국 공산당에게 날렸으며 이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지금 충격적이다라는 반응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대만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변수들을 봤을 때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향해 지금 현재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회담 또한 후에 시진핑과 윤석열 만나려면 제대로 원칙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시그널을 날린 것이며 이것은 외교가에서 굉장히 큰 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날린 것이라며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도 또 중국의 외교 관계자들도 이런 사태를 사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중국 웨이버와 중국 언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미일 동맹에 입각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한 이후에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엎으며 중국에게는 화해에 제시처를 취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안정상회의와 여러 정상회담 있을 때마다 중국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김정은의 핵 문제를 중국이 의미 있게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의 핵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주석인 시진핑을 이렇게까지 흔든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제가 모 커뮤니티에 중국인들과 또 조선족들이 이용을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이 문재인이가 또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의 중국인 및 조선족 커뮤니티는 거의 99.9%가 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을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이런 윤석열의 결정이 뭐겠나라며 시진핑과 문재인의 사진 문재인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씨를 좀 까는 워딩이지만 대부분 무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을 박살을 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수만 개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다? 문재인이가 소환이 돼서 문재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윤, 윤 뭐뭐뭐 하면서 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윤석열 앞으로 우리 조선족들과 중국인들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뵙겠습니다 너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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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